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중국의 폭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장장 양쯔강 이남의 폭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. 중국 광동성에 포산에 또 큰 폭우가 내려서 도로가 침수되고 지금 아예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.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물이 차가지고 침수가 돼서 완전히 그냥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. 차들도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. 중국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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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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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